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갑시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신 강단 메시지가 예수 부활의 증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셨고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곤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다위처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근본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죄와 죽음 문제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요.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우리의 영생의 삶을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런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도 또 주변에도 가끔 그런 소식을 듣기는 합니다만 부활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활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몸입니다.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영혼 가진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일 말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면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사는 복음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마음껏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저는 수혜 예배 때마다 매번 사도행전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수혜 예배 차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요. 몇 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일 강단 메시지가 이제 또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오늘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 말씀 제목이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 하나님은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죠? 저는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할 때 언약 따라 벌써 찬양하시면서 말씀 내용을 다 노래로 찬양으로 다 하나님께 드렸고요. 이미 여러분은 언약 따라 정말 목숨 걸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참된 제자로 이렇게 우뚝 선 줄 확신하고 올라갔어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대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나흘 후가 되면 돌아오는 주일에 515명의 중직자들이 새로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임직자들에게 감당할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왜 이런 중직의 일을 맡겨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임직의 기회를 주시는가? 보금을 전해서 생명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금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보금 전해라. 생명 살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신 성도들 중에는 보면요. 세 가족이 또 다른 세 가족들을 많이 인도해오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것이죠. 보금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이 보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운동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3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인 1조 캠프팀을 통해서 매주 장단기 결석자들, 또 온라인 예배자들, 3가족 이분들을 교회화 시키도록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찾아갔을 때는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3가족을 찾아가고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이분들을 방문하고 찾아갔을 때 저희 대교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두 번 찾아갔을 때 새가족은 안 된다. 새가족 교회화하는 것이, 아니, 장단기 결석자들을 교회화하는 것이 새가족을 교회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안 된다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만 것이 아니라 3월 25일까지 계속해서 캠프했잖아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심지어는 무수히 찾아간 그런 데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도 몇 번씩 찾아가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요. 정말 너무합니다.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들었어요.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다가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가게가 바로 이 옆에 쇼핑센터에서 옷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지역에서도 가고 또 3.21조 팀이 가고 또 지규회당 식구들이 또 가고 한 주에도 그냥 몇 번씩 가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 번 점심 먹고 가자. 바로 옆이니까. 다음 신방해야 될 약속 장소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이번에는 더 많이 왔거든요. 보더니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조금 듣고 기도해 드리고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안 오시면 담임 목사님 이쪽에 식사로 오셨다가 또 그냥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꼭 갈게요. 그런데 돌아온 주일 비가 왔어요. 아침부터 걱정이 돼요. 정말 이분이 약속을 지킬까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이요. 오셨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당당하게 나왔다 이렇게 눈도장 찍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2차 목표가 있어요. 남편이 아직 안 나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찾아갔을 때는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저기서도 안 된다. 전사님들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찾아가고 하는 가운데요. 사역자들이 손을 든 것이 아니라 이 장단기 결석자들 온라인 예배자들이 손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한테는 전사님 진짜 지독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독하네요.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전사님 포기하셨을까요? 그 말을 들은 전사님이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그냥 영적인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사님한테는 진짜 독한 전사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찾아가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 사역자들이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장단기 결석자들이 포기하고 나와요. 손 들고 나와요. 온라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21조 캠프 3월 25일로 끝났냐. 저는 대교구에 선포를 했어요.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맞죠? 3.21조 캠프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타트 만 때문에 했잖아요. 지금 만명성도가 함께 예배 드린다면 3.21조 캠프 쉬자. 끝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끝까지 장단기 결석자 온라인 예배자들 새가족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그날이 속해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먼저 오직 보금을 누리는 일입니다. 보금을 누리는 길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뭐 거대한 일인 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보금 안에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 보금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율법에 눌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보금을 누리는 삶의 출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삶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적인 문제,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듣기를 원하세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수로 답이 난 것이 맞으면 나의 삶의 문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수로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수로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을 믿으면 이제는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기던 교구에 3.11조 캠프팀들이 출발하기 전에요. 포럼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뭔가 하면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무거움을 누리면서 생활했다 그럽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다윗은요 기쁨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 죄스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맞으면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가 고난이었어요. 우린 예수님과 같은 그 구원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하면 나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나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무한 영광이에요. 무한 기쁨이고 무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만 있는 여러분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안에서 실자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대교군의 성도들 신방할 때마다 또 팀사역을 할 때마다 행복지수 100을 누려라 꼭 100을 강조를 합니다.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지수 100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지수는 100이다. 최고의 것이다. 그런데 일이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뺏긴 것이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잃어버린 일이라도 찾아와야 돼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지수 100을 누릴 수 있어요. 문제가 와도 사건이 있어도요. 어떤 어려운 곤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보고만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 불안하거나 염려가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거나 염려되는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그것은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기도로 아래게 되면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행복지수 얼마요? 100. 100을 누려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전에 행복지수 100 중간시험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만 교회 화장실 앞쪽에서 만나가지고 권사님 행복지수요. 그랬더니만 우겨서 100이에요. 그래요. 우겨서 100이에요. 우겨서 100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행복지수 100입니다. 오늘 이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지방칸이 없었다니까요. 가난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됐고요. 열이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앞으로 나갈 길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처럼 복음 깨닫고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술사 안에서 참된 복음 깨닫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마땅하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최고의 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이것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 해결자에게 내가 모든 것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2사의 43장 1절입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죠. 어린 시절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가 모든 문제 해결자죠. 돈이 집에 있건 없건 부도가 낫건 상관없어.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그래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모님 정도가 아니라 천주와 만물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문제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든 분들이 모시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는 있으면서도요. 말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면서요. 성령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의 4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오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또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달려갈 길 보그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내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때부터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선물이 평안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문제 중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 문제죠. 죽음 문제예요. 죽음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의 권한을 받으시게 되었는데요.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잠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기암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목사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불신자 상태에서 말기암 환자로서 대면을 하고 복음을 들었는데요. 뭐 가정은 깨졌죠 하던 사업은 실패했죠.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암말기 대장암말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평안하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평안의 은내를 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께서가 우리에게 주신 평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이 평안함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어떤 사건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면서요. 평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 없이 달려가는 길은 헛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예수께서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달려가는 참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개개인과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각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한 가지. 사도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같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서남병원 신월동에 있는데, 서남병원에 말기암 환자들 병동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 이틀, 한두 주 오래 계시는 분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두 달 이상 거기에서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을 보긴 합니다만, 대부분 며칠, 한두 주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분들이요. 예수굴소를 증가하게 되면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14일에는 김승숙 성도, 김은경 성도 이 두 분 고전에 영접을 했고 그날 세례를 받겠다 해서요.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거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찾아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병상 세례를 두 분에게 베풀었습니다. 직원 이야기로는 김은경 성도는 병원에 있는 동안 보금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세례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엄청 좋아졌다 그래요. 뭐 병원에 몇 주 있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그런데 엄청 좋아졌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그 이야기겠죠. 그리고 어저께도 또 이렇게 두 분이 세례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또 이기옥 성도, 김태분 성도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 남부대교구 321조 캠프 TF 중직자들이 준비해 준 성경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렸어요. 오늘 내로 하시는 분들한테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세례 증서까지 만들어서 갖다 드렸다니까요. 너무나 좋아하더라도 하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영접하긴 했는데 자기 소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받아들은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세례 증서, 사진 찍어서 옆에 붙여서 갖다 드리고 아니면 너무나 좋아하더라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또 교회 배경은 예원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은 교회 등록시켜도 정식 등록은 안 돼요. 그래도 이름은 올려집니다. 첨에 세례를 받았던 김승숙 성도는요. 세례받고 5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유족 중에 동생분이 목사님 세례 증서 제가 꼭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생분에게 세례 증서를 전달해 드린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말기암 환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그래서 화열되면 긴장이 돼요. 어떤 분을 또 만날까.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서 보금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사람 세례를 베풀고 옆 병실에 갔더니만 83세된 어머니신데 불교신자라고 적혀 있어요. 인적사항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불교신자로 적혀 있는데 저와 같이 들어가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해요. 불교신앙 가져도 상관없다. 목사님 오셔서 평안하시라고 기도해 드린다. 얼마나 설득했던지 불교신자가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허락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기도 허락받기가 힘들지 허락받으면 책임이 네 개 있잖아요. 복음을 설명을 하고 영접기도를 드리는데요. 또박또박 따라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날라 큰다 그래요. 고향이 경상도 마산이시라고 눈물이 날라 큰다 그러더니만 제 손을 꼭 잡고 안 노져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래요. 여러분은 제가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요. 현장에 가면 제가 마음에 꼭 띠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들도 옆에 계셨는데 모르겠어요. 영접력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어머님 저를 마음에 꼭 띠를 하시는 이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눈물이 날라 큰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믿음 가지고 영접했다 그 이야기죠. 마음의 감동이 되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가면 꼭 기도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일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신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전병이를 일으킨 후에 몰려든 군중들을 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장원세가 많이 있잖아요 무슨 또 장원세는 또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장당이 결석자 온라인 예배자 세 가족 다른 장씨가 아니고 익숙한 장씨예요 장당이 결석자들 온라인 예배자들 또 세 가족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을 인도해서요 함께 예배에 성공하도록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이건 누리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믿음을 일깨워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졸고 있는 장원세 잠자고 있는 장원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장원세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면 안 되죠 말씀 듣다가 떨어서 죽었대요 창에 걸터 앉았어요 졸다가 말씀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만 잠이 들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처럼 말씀을 놓치면요 말씀을 놓치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졸게 되고 영적으로 잠자게 되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요 장원세가 영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도와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목숨을 걸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전심전력해야죠 그런데 중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마치려 하면은 사도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마무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도요 용두삼위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맞다면 사도바울처럼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잘 마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인일조를 통한 스타트만운동 일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때까지 우린 계속 지속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천망대운동 지역과 민족이 보금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망대를 세우고 말씀운동을 펼쳐나가야만 합니다 2, 3, 7 치유운동 세계보금화 이루어지고 2, 3, 7 나라가 치유될 때까지 우리는 완성해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뭡니까 지속입니다 방법은 지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스타트만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삼인일조 캠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달려가기를 원해요 이 일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또 보금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우리 사명자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빌리포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하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삼인일조 캠프가 스타트만을 위한 것이 맞으면 계속 달려가야만 합니다 펫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바라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길 바라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라요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장원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